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학 박우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학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찰 간부 후보 시험 대비 과정에 제가 경찰학을 가르치게 될 건데요. 먼저 제 소개로 경찰학 개정 법령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다음에 드리고요. 오늘은 시험 얼마 남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개정 법령 특강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실제로 범위는 한 1년 정도 최근 1년 정도 법령인데요. 법령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이제 순서 자체가요. 순서 자체가 2022년이긴 하지만 2021년에서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정도에서요. 하반기에서 2022년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법령이고요. 법령 특강인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례잖아요. 판례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법령에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 지금 경관부 시험 같은 경우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일반 채용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간이 좀 없으신 분은 제가 이제 짧게 할 거니까요. 네 이거 이제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네 정리를 해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순서는 제 기본서 순서인데요. 네 먼저 윤리 파트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찰학의 기초 개념 이런 거는 경찰학의 개념 네 경찰 개념 네 뭐 이런 거는 따로 법령은 없으니요. 네 네 법령 중심으로 보면 이제 윤리 윤리 부분을 살펴볼 텐데 윤리에서는 뭐 중요한 게 사실 뭐 청탁금지법도 아마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제는 네 왜냐하면 이제 경관부 시험에서도 그 비중 자체가 요 뭐 다 잘 아시죠. 네 일반 채용 시험하고 이제 똑같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윤리 파트가 이제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있죠. 여기서 윤리 파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0% 이상입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2022년 상반기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시행이 되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쌍벽을 이루는 게 청탁금지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네 두 법률 중심으로 네 정리를 잘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쪽에는 주로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네 한번 그냥 봐 두시면 되고요. 네 거기 이제 어 보시면 이제 부정 청탁금지 대상이 확대가 됐다는 뭐 점 네 그리고 선물 범위가요.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은 요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네 청탁금지법에서 네 금품 등 수수금지죠. 네 금품 등 수수금지인데 원칙적으로 네 어 근데 예외 사유가 있죠. 네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청탁금지법 8조 네 자 8조에 이제 보시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사망 네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네 나올 정도로 네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 중심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잘해 두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자료에 바뀐 내용들 많습니다. 많은 그 내용 중심으로 주변의 중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부하시면 실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예외로서 네 어 거기 2호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잘 아시듯이 음식물 네 경조사비 선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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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은 5만원입니다. 선물은 5만원인데요. 네 선물 5만원에 어 이 선물 중에서 특히 농수산물입니다. 네 농수산물 네 농수산물 이제 관련해서는 어 10만원 네 10만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선물은 5만원이고요. 네 선물 5만원 네 네 그리고 농수산물 물론 이제 가공품 포함합니다. 네 5만원이고요 10만원이고요. 농수산물 10만원 네 뭐 이렇게 이제 되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행령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게 여기 법률에 그대로 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그 농업이나 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 특히 이제 또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특히 명절 중심으로 명절 중심으로 어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네 그 가익 범위를 두 배로 20만원 네 20만원 네 20만원으로 어 이렇게 네 규정을 해뒀습니다. 자 명절을 전후합니다. 네 명절 전후인데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적어놨죠. 네 그 보시면 되고 명절 전후로 네 20만원 네 20만원이 20만원으로 네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농수산물 네 두 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규정이 최근에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관련해서요. 예전에는 실명신고가 원칙인데 이제 비실명신고도 인정됩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대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비실명의 대리신고 제도도 네 인정이 됐고요. 비단 이제 청탁금지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국민권익위와 관련된 네 그런 이제 신고사항은 네 다른 법률에서도 네 비실명신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법 이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네 그래서 약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여기 이제 정의 보시면요. 일단 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규정 정의 네 정의규정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규정 관련해서 청탁금지법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비교를 해보시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리박교 사리박교 네 법인 이라든지 언론사 있죠. 네 언론사가 민간 물론 언론사입니다. 네 민간 언론사가 포함이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네 적용 대상에. 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리박교 법인 또는 언론사의 임직원들이죠. 임직원들이 적용이 안 돼요.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3호에 고위공직자. 자 고위공직자 개념 정의 보시면 치안감 이상. 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네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시도경찰청장 중에는 경무관도 있으니까요. 세종시 네. 그 다음에 이해충돌 한번 봐주시고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거. 네 직무관련자. 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있죠. 네 그래서 직무관련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직무관련자 개념 정의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훈령에는 직무관련 공무원도 있잖아요. 요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직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그거는 한번 개념 정의는 보시면 되는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사적 이해관계자 한번 볼까요. 네 사적 이해관계자 보시면 네 거기 가부터 시작해서 자신 또는 가족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네 봐주셔야 될 게 이제 라 같은 경우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 전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보통 이제 기준이 여기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년 2년 이내. 네 2년 이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4 보시면 또 그렇잖아요. 4에 보시면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 전 2년 이내 그 두 줄례를 오시면요.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네 같이 근무했던 일정 부서입니다. 일정 부서인데 네 그 같이 이제 근무했던 사람을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5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제 5조인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제 5조가 중요합니다. 5조 제 생각에는 이제 5조가 중요해서 5조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5조가 이제 5조가 일단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제도가 거기 법 조문 제목을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하고 그죠? 네 회피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피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제도가 있죠. 신고 회피 기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5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직자는요. 직무 수행 공직자는 여기 이제 상대가 이제 직무 관련자입니다. 자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지금 응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네 방금 정의를 한번 봤는데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됐죠. 네 그런 경우에 앞서 이제 봤지만 안날부터입니다. 안날부터 14일. 안날부터 14일. 네 2주입니다. 신고 임무가 있습니다. 안날부터 14일 신고 임무가 있고요. 동시에 회피.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방금 이제 신고도 의무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회피 신청도 의무입니다. 회피 신청. 보통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청하여야 한다 이고요. 그리고 이 5조 관련해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항은 그러한데요. 2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무 관련자라든지 그 밖에 이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무 관련자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네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냥 할게요. 네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직무 관련자든 직접적 이해관계인이든 어 이 경우에 또 기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기피 신청. 네 기피 신청. 자 기피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피 신청은 할 수 있답니다. 네 기피 신청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직자 직접적 이해관계인이나 직무 관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주체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 지금 네 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요. 네 조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어 지금 소속기관장이요. 네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봐도야 되는 게 5조에 보시면 네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신고해야 되고 그죠? 안날로부터 14일 네 그리고 회피 신청해야 되고요. 네 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 게 이제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그 업무는 주로 이제 아래 보시면 인허가 업무 주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무들 있죠. 네 인허가 업무 어 제가 이제 경찰과 어떻게든 관련된 업무들을 넣었습니다. 8호 보시면 사건 수사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수사 이제 대상으로서의 직무 관련자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또는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뭐 피해자가 또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여러가지 이제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이제 관계에서 네 관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네 사쪽에 이제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직무 관련자라든지 직접적 이해관계인 있죠? 네 이해관계인은 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자 6조 7조 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6조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최근에 말 많았죠 그죠? 네 우리 이제 LH 관련해서 네 상당히 이제 또 말이 많았었는데요. 부정과 관련된 네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항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요 문제화해서 실제 평가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평가도 하고 있어서 네 실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직접적 지급입니다.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네 공공기관. 네 그 경우에 신고 임무가 있죠.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7조 네 사적이해 관계자가 신고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조치들 봤죠 네 신고 회피 신청 기피 신청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속 기관장이 조치를 취하겠죠. 네 자 그 취하는 조치가 직무 중지 네 또는 직무 대리 공동수행자 네 또는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이 있습니다. 8조 같은 경우에 고위공직자가 취임하기 전에요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했다면 네 그 3년 네 이전 3년 네 3년간의 내역을 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하기 전 즉 임무 개시 전 3년입니다 네 3년 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네 자 이런 이제 그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는 9조입니다. 9조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만 차이가 뭔지만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미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있죠 네 그 부분에 있는 것만 좀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네 나머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요 이 지금 좀 다른 게 있죠 그렇죠 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자 구조는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보시면 조치 자체가 다르죠. 네 공직자가 이제 자신 포함해서 그죠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장인 장모 네 등을 포함하죠.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 되있죠. 네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네 어 가 됩니다. 네 자 뭐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안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랑 유사합니다. 네 민법상 친족은 제외한다고 되있죠. 네 자 그 직무 관련자와 네 다음에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거래 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4일 나중에 안 경우에도 안날로부터 14일 이렇게 됩니다. 네 안날로부터 14일 기억하시고요. 네 서면 신고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라고 했죠. 네 사적 이해관계 신고인데 어 거기서는 단순히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안날로부터 14일이라는 네 제안이 있습니다. 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 관련해서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 네 자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네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거래입니다. 네 네 자 거래를 안날로부터 안날부터 네 14일 네 안날부터 14일 네 안날부터 14일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이든 사후든요. 네 안날부터 14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또 별도죠. 네 별도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입니다. 네 거래신고 네 그래서 안날부터 네 14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네 사쪽에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요. 토지 건물 부동산 거래행위죠. 이런게 약간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쪽에 보시면 10조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호 보시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자인데 개인적으로 직무관련자인데 그죠? 직무관련자인데 그죠? 직무관련 상대인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이 아니라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안되겠죠. 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요. 네. 그리고 2호 보시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자기가 잘 아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이제 외부강의는 제외합니다. 외부강의 등으로 받는 대가인 사례금. 네. 사례금은 제외가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수수금지 예외로서 그죠? 네. 이 사례금 받는 것은 네. 당연히 여기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우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요. 거기 보시면 11조의 이제 가족채용 제한이라든지 네. 소속 공직자 특히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1호 소속 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들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12조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도 똑같습니다. 네. 수의계약 체결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할 때요. 소속 공직자나 1호, 2호 보시면 거기 이제 담당 소속 공직자 있죠? 네. 업무 담당 소속 공직자입니다. 네. 공직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이 네. 지금 제한이 됩니다. 네.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6조 13조. 네. 공공기관 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건 뭐 당연히 금지되고요. 14조 15조도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별표를 쳤는데 양이 많죠. 처음에 지금 이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읽고 가면 네. 시험장에서 또 기억은 나니까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좀 봐두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14조. 거기 보시면 공직자죠? 네. 공직자. 네. 포함해서요. 단순히 현직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직도 포함됩니다. 즉 3년. 전직. 네. 지금 3년이 아직 안 된 사람 있죠? 네. 퇴직하고 3년이 안 된 사람은 포함합니다. 네. 여기서는 3년이죠. 2년이 아니에요. 네. 이때까지 2년이 많았죠. 네. 그래서 3년이 아직 안 된 사람 포함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두 줄 내려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요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해서요.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건 이미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1항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네. 3항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걸 사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요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청탁금지법으로 할 수 없는 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대인데요. 공직자는 네. 퇴직자 있죠? 퇴직자. 네. 그래서 그 기관 퇴직자입니다. 정관예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 소속 퇴직자. 네. 아직 2년이 안 지난 사람 보통. 네. 2년입니다. 여기서는. 네. 네. 2년 정도로 네.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접촉 있죠? 골프 여행 등 있죠? 네. 네. 개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네. 뭐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관예우와 관련된 부분도 네. 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사전에 방지를 하는 신고를 통해서 신고제도나 금지를 통해서 네. 금지를 어기면 이제 보통 벌칙이겠죠? 법률이기 때문에 네. 벌칙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잘 아실 겁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네. 어. 지금 내용인데요. 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리담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제 이 경찰공무원법과 관련돼서 경찰공무원과 관련해서요. 네. 경찰공무원법도 있지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입니다. 어. 경관부에서는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경관부에서는 중요합니다. 승진에서도 이제 잘 나오고요. 근데 이제 채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채용시험도 뭐 경관부에서만 잘 나온다. 아니면 이제 승진에서만 잘 나온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관부나 이제 승진에서 나오는 내용도 채용시험에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 있죠? 경찰공무원 부분을 네. 좀 보겠습니다. 네. 경찰공무원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바뀐 내용이 경과입니다. 수사경과. 보안경과도 있고 수사경과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수사경과가 중요합니다. 네. 수사경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수사경찰 관련된 인사운영규칙 있죠? 네. 요게 이제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죠. 바뀌기 전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게 이제 2021년 하반기에 바뀌었습니다. 네. 하반기에 바뀌었고. 일단 3조. 3조에 보시면 수사경찰이 근무하는 부서 있죠? 바뀌었습니다. 네. 밑줄 치시면 수사경찰 근무 부서에서 1호부터요. 6호는 문제가 없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우리 국가수사본부 있죠?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데요. 문제는 7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7호. 네. 7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문제 기출도 있습니다. 제가 아래 기출. 네. 넣었는데. 가장 최근에 21년도 경관부 시험에 출제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수사부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7호 같은 경우에는요. 밑줄 치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활안전경찰활동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수사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7호는 생활안전국장의 업무지위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지하철 범죄 및 생활질서사범수사부서. 밑줄 치시고요.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된 게 딱 좋습니다. 네. 딱 문제된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3조 중요하고요. 네. 3조. 네. 3조. 네. 1학. 네. 3조이랑. 수사부서. 네. 나중에 수사경과 배치하는 그죠? 네. 수사경찰 근무부서잖아요. 수사부서. 네. 요거 이제 네. 뭐 시험에 출제가 된 바 있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이제 보시면 그 7조입니다. 수사관 자격관리. 수사관 자격관리인데요. 거기 보시면 수사관은요. 예비수사관. 밑줄을 치면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예비수사관이 있고. 네. 2항에 보시면 그죠? 네. 예비수사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수사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순서를 안개를 해두시고요. 예비는 쉽습니다. 거기 표 보시면 수사경과 부여하면 예비고요. 네. 예비수사관. 네. 그리고 이제 일반수사관은 수사부서 있죠? 여기 수사부서에 근무하면 일반수사관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수사경과 부여받고 일반수사, 네. 일반수사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임수사관은 시도경찰청에서 선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책임수사관은 경찰청에서 선발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개를 해두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라는 거 새로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라는 거 네. 안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그 12조 같은 경우에 새로 들어온 게 뭡니까? 수사 경과자 있죠? 경과자를 선발할 때요. 네. 첫째는 시험. 시험 따로 보죠. 네. 그 다음에 2호는 교육입니다. 네. 교육이수. 수사, 경찰수사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경찰관서장 추천이 새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8쪽에 이제 둘째 줄 보시면 경찰관서장 추천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경과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네. 선발도 좀 알아두시고요. 네. 선발. 네. 그 다음에 좀 봐두셔야 되는 게 14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14, 15조가 역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14조 같은 경우에요. 14조. 14조는 유효기간 5년 외워두시고요. 네. 5년. 네. 네. 유효기간 암기하셔야 되고 5년.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갱신인데요. 네. 5년만에 이제 갱신을 해야겠죠. 네. 네. 갱신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을 받거나 네. 사이버 교육 포함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들어도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네. 방금 수사경과 시험. 네. 그렇게 이제 그 유효기간 5년이라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거는 뭐 단순한기죠. 네. 그 다음에 15조. 잘 나오죠. 네. 해제 사유. 네. 수사경과 이제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1호 보시면 반드시 해제하는. 네. 그렇죠. 그런 필요적인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네. 필요적 사유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게 임의적 사유가 있습니다. 네. 해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우입니다.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두 개를 구별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하여야 한다 밑줄 치시고요. 거기 보시면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이유가 청렴 의무, 인권 침해, 부정 청탁 밑줄 치시고요. 네. 그 밖의 징계 처분은 임의적 사유입니다. 네. 징계 처분 받을 때요. 거기 아래 보시면 2항의 1호가 역시. 네. 2항이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밑줄 돼 있죠. 네. 그러면 1호가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죠. 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청렴 의무, 인권 침해, 부정 청탁. 네. 징계 처분 받으면 필요적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합니다. 그 필요적은 2호 보시면 5년 연속 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네. 5년 연속.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 2항에 보시면 2항에 지금 관련해서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 3항에 이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직무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2년 연속으로 수사부서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사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역시 이제 임의적 사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임의적 사유도 나머지 좀 정리해두세요. 거기 보시면 뭐 좀 많은데. 2호 보시면 2항에 2호입니다.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3호 보시면 수사업무 능력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가 방금 아래 설명이 됐었잖아요. 3항에서. 네. 그 다음에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항이었죠. 네. 사항. 사항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수사업무 능력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란 무엇인가. 1호. 2년 연속 수사부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고요. 2호 보시면 네. 수사부서에 들어가는 걸 기피하는 경우죠. 네.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수사경과 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에 있습니다. 수사경과자 선발, 수사경과부여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사경과 심사위원회가 존재한다. 네. 그 정도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인데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특히 이제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네. 소청심사. 소청심사와 관련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즉, 의결종족수입니다. 네. 의결종족수 관련해서요. 네. 거기 이제 보시면 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 원칙은 그렇잖아요. 뭐 바뀌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칙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제적위원 3분의 2의, 그렇죠? 출석이 필요합니다.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가반수가, 네. 여기서 이제 뭐 합일, 네. 합의. 네. 가반수가 합의. 보통 이제 찬성이란 말을 쓰죠. 네. 합의. 네. 그래서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다. 네. 찬성이다. 네. 이렇게 네. 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우리가 외울 때 그냥 제2, 네. 그리고 출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원칙은 그런데 예외입니다. 예외가 이제 중요하죠. 예외 이제 바뀌었는데 예외가 네. 바로 이제 중징계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예외는 이제 중징계. 네. 파면에임 정직, 네. 돼 있죠? 네. 그래서 파면에임 강등정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파해강정, 네.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네. 치소, 변경할 경우. 네. 또는 뭐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이런 거.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이제 경우에는 중징계 관련해서는 네. 의결정적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제3분의2 출석은 그대로인데요. 제3분의2 출석. 네. 출석위원 가반수의 합의가 아니라 역시 3분의2의 합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하실 때 네. 중징계 같은 경우는 제2, 출2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죠? 네. 다만 이제 그 어이결 내용 관련해서는 여전히 네. 거기 밑줄 쳤지만 어.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가반수 합의에 따릅니다. 네. 그리고 휴직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휴직은 71조, 72조. 특히 72조 휴직기간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네. 3년인데 연장 가능하다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 72조에 뭐 잘 아시죠? 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공무상 질병 부상은 3년인데 2년 연장 그죠? 네.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징계 사유입니다. 네. 징계 사유 보시면 어. 78조. 요거는 예전에 있던 내용을 표현만 바꾼 겁니다. 표현만 바꿔서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면 수업, 기본이론 수업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 징계 부가금 부가 사유의 시효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바뀌었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징계 의결 등의 요구 같은 경우는 징계 시효. 네. 다음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 어. 10년이 시효인 경우는 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네. 밑줄 치시고요. 성폭력 범죄. 뒤에 있죠? 네.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까지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네. 10년의 징계 시효고. 그 다음 2호. 2호 같은 경우에는 다음 10조개인데 뭐 좀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네. 5년인데요. 주로 재산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어. 부정한 재산상 이익 취득.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2호는 네. 부정한 재산상 이익 취득입니다. 네. 네. 부정한 재산상 이익 취득. 네. 어. 뭐 또는 뭐 제공 등이 있는데. 어. 이렇게 되고요. 부정한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뭐 각호니까요. 이. 그죠? 네. 제78조에 이 제2랑 각호의 어느 한 상태인데. 보통 이제 그 공금 횡령 있죠? 네. 공금 횡령. 네. 또는 공금을 유용하거나. 네. 네. 그 밖의 범죄들 있죠? 공금과 관련된 뭐 배임이라든지. 네. 어. 또는 절도 사기. 네. 절도. 네. 사기. 네. 요런 것들이 그 사유가 됩니다. 2호 사유. 5년입니다. 5년. 네. 얘들은 이제 5년. 네. 5년으로. 네.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징계시효 5년. 요거는 이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크고요. 어. 가로놓고 숫자로 나옵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그 밖의 3년. 네. 바뀌었죠? 그리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경찰공무원 징계령 받겠습니다. 봐두셔야 되는 게 6조의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 숫자 외우셔야 되죠.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인데.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에서 51명입니다. 그죠? 네. 그거는 뭐 그 이전에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요. 2022년 상반기에 바뀌었습니다. 상반기에 바뀌었는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 규정이죠. 네. 노력이 아닙니다. 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징계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이제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이제 뽑죠. 네. 따로 뽑는데. 그래서 그 1항에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죠? 위원장 포함해서 지정된 4명 이상 6명 이하. 네. 이렇게 이제 뽑는데 회의를 구성하는데 그때입니다. 중요하죠. 네. 거기 보시면 징계 사유가 다음에 해당할 때입니다. 1호 성폭력범죄. 2호 성희롱입니다. 이런 사건일 때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자 3분의 1 기억하십시오. 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입니다. 네. 지금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이죠. 네. 그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 지금 네. 징계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구성하잖아요. 그죠? 회의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회의 구성 같은 경우는 뭐 위원장 1명에 지정된 위원 4명에서 6명으로 네. 회의를 구성합니다. 네. 자 그거 이제 바뀌었고요. 13조도 사실은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조 사항은 징계의 의결 요구권자잖아요. 네. 보통 이제 경찰기관장이죠. 그럼 이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사람도 요구권자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다만 중징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중징계 관련된 경우에는 의결을 진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네. 처음에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데 그죠? 재량인데 중징계는 반드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네.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된다. 징계 요구권자가 네. 그리고 14조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영상회의 네. 가능하다 이거죠? 네. 자 그거 봐두시면 되고요. 네. 뭐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래 자 비교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 비교인데 징계 등의 정도라고 되어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네. 그러면 거기서 빠진 것과 들어간 걸 볼게요. 자측에 보시면 빠진 게 근무성적입니다. 근무성적은 이제 고려치 않습니다. 네.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직위가 들어갔습니다. 계급직위를 고려합니다. 네. 징계 등의 정도 관련해서요. 네. 그 다음에 비위행위가 공직내외에 미치는 영향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는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고려 대상으로서 네. 새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고 빠지는 부분은 근무성적 그죠? 네. 이런 것은 문제 내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빠진 게 있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려 대상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관련해서요. 네. 요거는 이제 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경찰 작용법. 물론 이제 그 방금 보신 경찰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네. 그래서 직위해제와 관련해서요.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기간은 최저근무 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승진 소요 최저근무 연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중에 그죠? 네. 나중에 그 사유에 따라 다르죠.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다른데 뭐 나중에 그죠? 징계를 안 하거나 네. 징계를 안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징계 처분이 그죠? 네. 뭐 취소 변경되거나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거나 네. 그런 내용인데 사실 문제 내긴 좋아요. 네. 내긴 좋은데 제가 뭐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잘 하실 것 같아서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작용법 보겠습니다. 네. 경찰작용법. 자.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바뀐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요거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는데 그 경찰작용법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뭐 요거는 이미 그 11조의 4 있죠. 11조의 4는 소송지원 관련해서는 이미 일반 채용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체 일단 먼저 나오고요. 경찰청장. 네. 그래서 경찰채용 일반채용시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나왔고요. X죠. 네. 네. 그리고 민영사 책임 모두입니다. 네. 소송지원은. 네. 민영사 책임 모두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죠. 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채용시험에 또 하여야 한다로 잘못 나왔죠. 네. 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송지원은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네. 경찰청장은 할 수 있다. 네. 네. 뭐 이렇게 되고요. 주체는 이제 경찰청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11조에입니다. 11조에 5요. 네. 5입니다. 자. 11조에 5인데요.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인데 형감면 관련해서요. 지금 먼저 이제 봐주셔야 될 게 어떤 일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형의 감면 같은 경우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네. 임의적 감면이고요. 할 수 있다. 네. 임의적 감면이라고 하죠. 감경 면제입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요건 관련해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네. 경과실일 때. 네. 경과실일 때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제 아래 제가 분석을 해뒀는데요. 이게 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안 돼서. 이번 상반기 때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첫째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대상 범죄입니다. 대상 범죄요. 네. 형감면 관련해서 대상 범죄가 무엇인가. 네. 밑에 제가 뭐 적어놨는데 살인. 네. 그죠? 네. 그리고 상해폭행. 강간. 강도입니다. 네. 가정폭력. 아동학대. 네.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게요. 거기 조항을 보시면 1호에 1호에 지금 추행제 있죠. 강제추행. 빠집니다. 절도 빠집니다. 네. 그거 x 치시고요. 네. 추행 x 절도 x. 네. 그 말이죠. 빠진다 이 말이죠. 네.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 문제 된 게 좋고요. 자. 대상 범죄가 일단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상황으로 볼 때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긴급성. 네.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의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네. 긴급성. 네. 긴급성이 요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무집행 과정상. 그렇죠? 네. 직무집행 과정상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상대의 피해나 또는 타인의 제3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직무집행 과정상의 피해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직무집행 과정상 피해로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위의 예방이나 진압 행위입니다. 밑줄.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 네. 위의 예방 진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나 아랫줄에 보시면 상대에 대응하는 행위입니다. 직접 유역력 행사의 대응 밑줄. 네. 상대가 이제 유역력을 행사하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네. 타인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례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불가피해야 되고요. 네. 자. 불가피한 행위였고. 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비례성을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네. 비례원칙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경과실까지는 괜찮은데 고의 또는 중과실은 아니어야 한다. 네. 고의 중과실은 아니어야 한다. 네. 이런 이제 요건들을 제가 한번 쫙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요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네. 조항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 조항이 상당히 길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요건을 이렇게 제가 해둔 대로 해둔 대로 보고 네.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그 경찰 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경찰 행정화. 네. 경찰 작용법은 제가 뭐 앞서 얘기를 네. 어. 그 부분에 이제 따로 제가 얘기는 안 드렸는데 행정기본법입니다. 행정기본법인데요. 행정기본법은 중요하긴 한데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뺐습니다. 일부러.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 조항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어. 행정기본법은 이미 뭐 아마 수업시간에 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 하셨으니까 제가 뭐 따로 이걸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 뭐 봐야 돼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개정법령으로 다루기도 무색해서 중요하니까요. 잘 보셔야겠고. 최근에 이제 보면 행정법 총론 시험을 치는 직렬들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네. 경찰 채용시험에서도 이미 이번에 나왔죠. 이미 나왔으니까. 신뢰보호 원칙. 네. 규정들이 나왔으니까. 이 경찰 작용법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좀 잘 네. 봐주셔야겠습니다. 네. 시험 대비하셔서요. 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 경찰 행정학. 경찰 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찰 행정학 같은 경우에 경찰 관리라고도 하죠. 네. 경찰 관리 관련해서. 어. 먼저 이제 거기 보시면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이번에 그래서 경찰 장비 관리 규칙 관련해서 무기탄약 회수 보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잘 보시고요. 물론 이제 경관무시험도 마찬가지고 일반 채용시험 마찬가지입니다. 경관무시험에서 나오면 또 일반 채용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경관무시험에 안 나와도 일반 채용시험에 나올 수 있고. 네. 경관무시험에 나왔는데 일반 채용시험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기탄약 회수죠. 회수는 이제 즉시 회수 사유가 있고 임의회수 사유 보관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다만 단서조학이 더 붙었어요. 심의위원회. 무기소지 적격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임의적 회수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신속히 회수하고 네. 나중에 즉시 회수하고 그죠. 그 회수한 날부터 7일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네.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하니까 그죠. 일단 즉시 회수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사후에 여는 네.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신고 그죠. 신고제도 말씀드렸는데 부패방지. 네. 국민권익이법 또는 부패방지권익이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줄여서요. 네. 근데 부패방지권익이법에서 중요한 건 거기 밑에 72조. 감사청구권. 네. 네. 이번에요. 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감사청구권 관련해서 18세 이상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일부러 틀리라고 나온 건데 바뀌어버렸죠. 네. 18세 이상으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직무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네. 어. 지금 감사청구인 300명은 원래 시행령에 있습니다. 네. 그 기억해 두시고요. 네.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감사청구 가능합니다. 이 감사청구권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면 이제 감사원의 감사권이 발동이 되죠. 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로서 그죠. 네. 그리고 민중 통제로서 네.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지는 네. 그런 또 경찰 통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규정 자체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18세 이상 300인 300명. 네. 네. 채용시험에서는요. 둘 다 틀리게 나왔는데 네. 이제 당시로는 이제 19세 이상이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18세 이상으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100명 이상으로 나왔는데 100명 이상이 이제는 잘못된 거고 18세 이상은 맞죠. 네. 자. 뭐 그런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행이 지금 7월 5일이라서 네. 다 포함되죠. 네. 7월이니까. 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입니다. 네. 정보공개법 보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미리 이제 네. 2020년도에 그렇죠. 네. 알려졌고. 네. 시행은 이제 그 2021년 네. 지금 말에 시행이 됐는데요. 정보공개법.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회. 네. 정보공개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다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셋째 줄에 보시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네. 어.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되어있는데요. 어. 이항 보시면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다섯 명 이상 일곱 명 이하. 네. 네. 안기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마다 다 있으니까요. 네. 정보공개 심의회. 네. 3항에 보시면 네. 이제 위원을 구성할 때 네. 뭐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네. 어.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외부 전문가로 둬야 된다. 3분의 2는. 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경찰청이죠. 네. 경찰청 같은 경우는 거기 다만 단서에 해당합니다. 공공국가안전보장 되어있죠. 국가안전보장 네. 국방 뭐 등등 되어있는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네. 기관 또는 제4호 보시면 범죄예방수사와 관련된 기관. 네. 경찰청이죠.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의 장이 네. 경찰청장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되죠. 최소 3분의 1입니다. 자. 앞서는 3분의 2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 지금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예방수사와 관한 직무를 하는 국가기관은 최소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둬야 된다. 위촉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숫자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죠. 네. 다른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 물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는 다릅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딱 하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되어있었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문제를 기출은 행안부 소속으로 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면 틀리게 되어있었죠. 네. 기출이. 이제는 맞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같은 사항에 업무를 합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5호. 5호 같은 경우에 좀 봐주시고요. 22조 5호. 어.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그 운영에 대한 조사 개선 공고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23조의 위원회 구성 이제 앞으로 잘 나올 건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 네. 한 명 포함해서 총 11명. 11명. 네.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항 보시면 네. 위원장 포함 7명은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위촉. 네. 중요하죠. 네. 네. 위원장 포함 7명. 네. 위원, 어.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위촉.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보시면요. 자격이 거의 다 이제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네. 그렇죠. 2호도 국무총리가 위촉. 3호도 국무총리가 위촉. 네. 인기는 2년이고요. 마지막에 연임 가능하죠. 네. 뭐 이런 거는 원래 있던 내용이니까요. 네.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청 감사규칙입니다. 네. 요게요. 채용시험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청 감사규칙 관련해서는 어. 우리가 이제 지금 네. 다음 시간에 네. 끊어서요. 네. 다음 시간에 어. 이 경찰청 감사규칙과 나머지 네. 나머지 이제 어. 경찰 이제 각 분야별 경찰에서 필요한 법령이 있죠. 네. 법령을 어. 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